구독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잠깐만 세트 세트 이게 다리 장인이네요 세트 닉네임이 다리 장인인데 녹서스 단두대장 어어 장인은 아니네 그렇게 막 다리스를 잘하진 않네요 자 Q로 한 대 슥 맞춰주고 이거 Q신리전이 존나 저게 안 같아 세트라 할 때는 세트 할 때 세트라 할 때도 Q 신중하게 있어야 돼 뭐 조심 있어야 돼 조심 괜히 들고 까딱쌍 못했다가 그냥 막한다니까 조금 아까운데? 괜찮아요 우리 우리 피해고 왔어 아 존나 10개의 망나니 새끼 갱을 부르네 오우 야 어 얘 얘가 이제 세트가 나랑 이제 조나 싸우고 싶을 거야 말이야 얘 세트가 이제 저랑 이제 조나 싸우고 싶을 거거든요 이제 그냥 눈 돌아가 눈 돌아가 어? 이 새끼 이제 스펠도 없고 하는데 어? 근데 누구님이 막 크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어? 왜 이거 왜지? 이거 데포 먹으려 할 때 오겠죠? 어? 어 W는 안 쓰네 지금 신기하게 W는 안 쓰네 나 W 쓸 줄 알았는데 어차피 유치화도 없어서 킬 값 못 잡거든요 이거 유치화 돌아야 내가 카이팅이 되거든? 그 뼈방패도 돌면 좋아 지금 들려가면은 제가 좀 손해봐야겠네 뼈방패이 돌고 해야 좀 딜리계 좀 이 cep talking 자 거기선 뼈방패 돌자 맞았다 알았다 으 маш Call 오오오오오오오오 뼈방패 안들었으면 죽었죠 제가 자 이게 서로서로 뺨암페 있을때문에 다리우스가 유리합니다 서로서로 뺨암페 있을때는 서로서로 뺨암페 없으면 세트가 훨씬 유리한데 자 세트 이건 먹을때 아 궁찍 가네 궁찍은 상관없어 어? 야흐앗이엇이이이이이이이이이잇 와 진짜 질뻔했다 이것도 와 자꾸 아슬아슬해 이기네 아 이래서 루비수정 가라는거야 루비수정 루비수정 안갖으면 졌다니까 이거 제가 이래서 루비수정 가라는 겁니다 님들 루비수정을 안가면은 게임 들어가요 게임 그냥 개성이야 그냥 길각이죠 W 안배로 함부로 빼고 풀도 없는데 W도 안배로 빼? 그럼 길각이죠 이런거 놓치지마요 무조건 길각이야 이거 그냥 애들이 내가 솔직히 세트 상대로는 전복자가 나은거 같아 어차피 치석도로도 쳐 세트는 치석도로도 쳐요 그냥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전복자로 한타 바라볼라 자 우리 한번 망나니 마냥 이거 좀 먹어볼까요?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어 맛있다 하하하하 갈게 아 아프다 아프다 음 이거 위험했다 이거 위험했다 이거 위험했다 이거 위험했다 소중한 이 시청자를 자 잡았죠 파이팅 헤헤 헤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 오 아이씨 놀리다가 죽을 뻔했네 네 반대투 오우야 오우야 오우호호호호 오 죽을 뻔했어 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왜 이렇게 아트라트라는 게임 많이 하냐 씨 아 나 야 나 소도 400인데 너 괜찮겠어? 아 근데 사실 이게 세트가 포기한거죠 아 먹었어 아 이거 먹는건 조금 뼈아픈데 뼈다 세트 쫓아가봅시다 세트 어딘가 가고있지않을까 세트 어딘가 가고있지않을까 아이고 아프다 세트 그냥 패 어? 세트 11댄스 만들어줘 빼빼로데이 만들어줘 빼빼로데이 야 너 빼빼로 좋아하냐? 아 근데 세트는 진짜 뭐이리 세냐 나 빨라 아 좀 아까운데? 어 아 아 아 세트는 진짜 뭐으리 세 12.04